북한이 미사일 발사 성과를 알리기 위한 글로벌 선전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미사일 발사 장면을 관영TV와 함께 내보내고 외국어 번역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의 정규방송이 시작되는 오후 3시 반. 첫 소식으로 정밀유도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이 공개됩니다. 같은 시간 조선TV라는 유튜브 채널도 똑같은 영상을 방송합니다. 우리가 이룩하는 값비싼 승리의 소식들이 전파를 탈 때마다 미국놈들의 고민이 커질 것이며 되려군 깡패 무리들이 점점 내기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그동안 관영TV 방송 뒤 시간차를 두고 선전 매체 명의로 영상을 공개했지만 이제는 동시에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저녁시간 이후부터 영어 등 외국어 더빙 영상도 업로드 됐습니다. 북한은 올해 2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북극성 이형 시험 발사 영상 등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국가는 멕시코로 돼 있지만 저작권자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 밝히고 있습니다. 평양 시각 오후 2시 30분엔 주요 사안에 대해 실시간 방송도 합니다. 잇따른 도발로 고립을 자처하면서도 글로벌 선전에는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